이번 시간은 2016과 최신분 2017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자 일단은 외연상으로는 아이콘이 좀 차이가 있다. 이 정도 차이 밖에 없죠. 두번째는 이제 32,64bit만 지원한다는 거죠. 여기는 32,64,64만. 자 다른 거는 뭐 당황스럽지 않은데 인도를 열면 요. 프리포니스를 딱 보면 익스텐션 플러그닉 갈 때 여기가 있어요. 그러더니 2017에 딱 가면 인도 보니까 어! 프리포니스를 열었더니 여기에 익스텐션이 없죠.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어? 어디갔지? 익스텐션이 윈도우를 딱 누르면 익스텐션 매니저라는 게 생겼어요. 그러면 여기 딱 뜁니다. 그러면 2017에는 익스텐션 매니저, 16에는 환경선정 시스템 프리퀀스 안에 익스텐션이 있는 거죠. 여기에 이제 매니저라는 게 가입을 좀 하셔야 돼요. 트림블에 가입하거나 구글로 가입하시면 되고요. 자 여기 보니까 소지 인스펙터 이런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매니저 한다고 하면 여기서 업데이트하거나 이렇게 인수로.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도 여기 이거 누를까요?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ipg 파일을 다운받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. 자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 익스텐션. 여기서 똑같아요. 이렇게 하는 방법 전체인 거는 여기 같지만 이제는 이제 2017부터는 익스텐션 자체를 매니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이렇게 리스트 원고보다는 좀 더 익스텐션에 대해서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더 더 활성화되어서 하겠다는 건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는 굳이 가입하면 뭘 안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가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16, 2017 차이. 특히 익스텐션에 대해서 확장, 플러그인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차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